안녕하세요. 서세현 김성희, 선아라 서은병 가족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랑누르교회 성교축제가 생각납니다. 저희들은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기도와 마음으로 성교축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성교축제 기간 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성교축제 참석에서 성교된 이야기와 강의들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그런 기회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위한 저희들과의 동의학 무척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동의학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탄 선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기쁨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기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